여러분 반갑습니다. 반도체오빠 천만쌤입니다. 오늘도 마지막 방송이 이제 또 시작되게 됐네요. 마지막 방송, 첫 방송, 마지막 방송 참 줄기차게 떠들어냈어요. 아침 9시부터, 아침 9시가 아니라 아침 6시부터 저녁 9시까지 쉴 틈 없이 떠들어냈네요. 바쁠 때는 제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 점은 참고해 주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다 못 들은 분은 그냥 몰아듣기, 몰아듣기 하면 됩니다. 보면 종종 우리 찐댓분들 중에도 저녁에 퇴근하면서 영상 그냥 몰아서 듣고 출석 인증 댓글 달아주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들어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앞으로 더욱더 천 회장이 열심히 하도록 할게요. 해야죠. 의지, 박약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제가 저는 한번 독품면은 끝까지 하는 스타일이에요. 깡따구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좀 독한 면도 있어요. 독한 면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루도 안 빠지고 벌써 영상을 이렇게 올렸으니까 한번 쉴 때도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어느새 보니까 영상 개수도 한 9,900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제는 한 1만 개가 되는 것 같습니다. 1만 개. 한 1만 개 영상 정도 찍으면은 좀 쉴 때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내 인생에 참 이렇게까지 독 피우면서 한 적이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아주 어릴 적 국민학교 다닐 때 일기 쓰지 않았던 일기. 와 옛날 생각나는데 일기도 1학기 때부터 6학기 때까지 썼던 것 같아요. 그때도 하루도 안 빠지고 일기 쓴 것 같아. 도대체 무슨 내용인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별의별 내용을 다 썼던 것 같습니다. 하루도 안 빠지고. 하여튼 독합니다. 출석 같은 거 잘해 보면은 출석도 잘하고 한번 해야겠다고 생각하면 끝까지 아주 독을 피우고 악바리같이 합니다. 악바리. 투자도 그래요. 투자도 내가 좋아하는 기업이 있거나 종목이 있으면 그냥 악바리같이 합니다. 그렇게 해서 끝장을 내야죠.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그런 겁니다. 중간에 포기하고 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저는 끝까지 완수하는 거죠. 완수. 임무. 임무. 완수를 하고 쉬는 게 좋아요. 많이 좀 부족한 면도 있어요. 부족한 면도 있고 여러분들이 그걸 또 커버해 주지 않습니까. 도와주시고 하니까 제가 더욱더 열심히 하는 거 아니겠어요. 하여튼 최대한 열심히 하도록 할게요. 떠들어 볼 때 하겠습니다. 좀 부족하더라도 많이 응원해 주세요. 오늘 보니까 전날에 연고점을 찍었던 코스피가 오늘은 승고르기를 한 것 같아요. 승고르기. 승고르기를 한 것 같다. 최근에 보니까 국내 증시 강세를 이끌던 PBR 1배짜리. 저 PBR주죠. 저 PBR주의 그 중심으로 차익실현 매물이 나온 것 같아요. 차익실현. 차익실현 했다. 팔고 튀는 겁니다. 팔고 튀어야지. 이제 올랐으니까. 언제까지 들고 있을 거야. 일단 차익실현 해야죠. 코스피는 전율 대비 22.47포인트 떨어져서 2657.79로 마감을 했고 장중에 1.36으로 하락을 했고요. 최저 2,643.93까지 밀리기도 했어요. 그런데 기관이 홀로 3,444억 정도 승매도를 했죠. 반면에 개미들 2,028억 외국인 9,87억 이렇게 승매도를 했고요. 개장과 동시에 외국인하고 기관 애들이 동시에 막 매물을 쏟아 내더라고요. 그런데 또 장 마감의 그 직전에 또 외인들이 들어온 거야. 지들 팔고도 들어오네. 외인은 그간의 랠리를 이어가던 저 PBR 중심으로 차익을 실현한 것 같습니다.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판 게 뭐냐 했더니 현대차네요. 169억 승매도 했습니다. 하이닉스 168억 신한지주 164억 한미반도체 161억 메리츠 금융지주 150억 이렇게 많이 팔았어요. 증권가에서는 다음 주 밸류업에 대한 세부방안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외국인이 이제 산재적인 차익실현에 나선 것 같아요. 그동안에 그 상승에 대한 부담이 있을 거예요. 또 외국인들이 그 수급에 대한 숨고르기에 코스피가 약세 흐름을 보인 거죠. 최근에 또 특히 상승으로 이 부담이 높아진 금융가고 이 자동차 쪽에 그 저 PBR주의 중심으로 차익실현과 종목 선별 작업에 나선 게 아니냐 뭐 그런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10개 중 9개가 하락을 했고 외국인에 이어서 기관회들도 동반 승매도 합니다. 현대차는 4% 하락세를 기록을 했고 LG앤솔 유일하게 1% 올랐습니다. 코스피 업종별로 보니까 종이목재, 의료정밀, 전기가스업 이쪽 파트가 좀 올랐고 보험, 금융업, 증권 이쪽은 내렸어요. 이 코스피 지수가 연고점을 찍고 하루 만에 하락한 것과 달리 이 코스닥은 2일 연속 상승이네요. 2일 연속 상승이더라. 이날 코스닥 지수가 전일 대비 7.70포인트 올라서 866.17에 기록을 했는데 기관하고 외국인이 각각 478억, 781억 사들였고 반면에 기관회들이 홀로 1,084억 정도 팔아치운 거죠. 종이목재, 일반전기, 전자, 방송서비스 이쪽이 강세였고 운송장비, 부품, 금융, 건설 이쪽은 약세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 중에 신성 델타테크 상하가 같습니다. 아주 재밌네요. 초전도체 관련주인데 4달 열리는 미국 물리학계 학술대회에서 초전도체 물질 PCPOSOS 실험 결과가 나온다. 그런 소식 때문에 메세가 몰렸다. 이어서 NQM, 에코프루비엠 올랐습니다. 아주 흥미로운 하루였어요. 현재 유럽은 보니까 영국이 좀 빠지네요. 0.0% 빠지고 있고 프랑스는 한 서폭 오르고 있습니다. 독일도 현재 약세로 빠지고 있네요. 0.23% 정도 현재 하락하고 있고 필랄은 오늘 새벽에 좀 빠지더라고요. 빠진 게 아니고 휴장이었지. 하여튼 좀 안 좋았습니다. 안 좋았고 일단은 4,527.68인데 오늘은 과연 어떨까? 저도 궁금해지네요. 근데 좀 빠질 것 같아요. 보니까 오늘 그렇게 썩 좋은 흐름은 아닐 것 같습니다. 4,500선이 깨질 수도 있다. 이렇게 보일 것 같아요. 달러는 1,335원이고요. 이런 빠지고 달러 1번에는 150.04엔 유가는 78.46달러 일본에나 888.73원 유로와는 1,442.07 중국 이아나 185.28원이네요. 희발유값 오릅니다. 1,627.74원 금값은요. 국제금값이 2,024.1달러 국내는 86,975.25원입니다. 미국 국채 10년물은 4.269입니다. 4.269 조금씩 조금씩 현재 빠져내려가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지금 다우지스는 0.2% 정도 현재 하락을 하고 있고요. S&P도 0.39% 빠지고 있고 나스닥 0.63 러셀은 0.72% 정도 현재 하락을 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승전자는 7만 3,300원이에요. 0.68% 하락을 하고 있는데 하락을 했는데 하여튼 좀 아쉬웠습니다. 계속 좀 빠지더라고요. 보니까 힘이 없었습니다. 오늘은 또 기관 애들이 또 고춧가루 뿌려가지고 안 좋았고 내일은 또 약간 반등을 할 것 같아요. 또 기술적인 반등이 있어서 한 7만 4,000대에서 좀 왔다 갔다 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봅니다. 미국장하고 별로 연관이 없어요. 삼성은 그냥 지 멋대로 왔다리 갔다리 하고 외인들이 컨트롤하는 것 같아요. 외인들이 컨트롤하고 가끔 기관 애들이 고춧가루 좀 뿌려주고 그렇게 하면서 요리조리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였고 지금 보니까 우선주가 좀 완만하게 지금 올라가는 듯한 느낌이 보여요. 우선주 완만하게 내일 자라면 한 6만 3,000원 정도 찍고 여기서 왔다 갔다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주 좀 안정적인 그런 흐름으로 가면서 좀 갭을 줄이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많이 떨어지면 순간적으로 충격받으면 하나씩 하나씩 모아가시기 바랍니다. 큰 욕심 부리지 마세요. 여기까지 하고요. 편히 쉽시다. 주무시고 내일 새벽 6시에 뵙도록 해요. 여러분 굿나잇